푸르른 소나무 사이로 싱그러운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둘 땀이 어우러진 풍경. 천년 역사의 숨결이 묻어나는 곳. 내 곁을 스치는 아름다운 풍경들. 여기 많은 재미있는 곳이 있고, 아주 많은 красивых 빌리자들. 공기부터 달라요. 상쾌한 바람. 이렇게 걷기만 하는데도 너무 좋아요.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지금 바로 여기. 눈부시게 빛나는 찰나의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리워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좋아지는. 그래서 저는 경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대한민국 관광 1번지 경주 다양한 문화가 숨쉬고 있는 경주입니다. 사계절 더없이 아름다운 경주의 자연 대한민국 역사에 고여한 경주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곳 창조적 에너지와 활력으로 일상을 채울 수 있는 곳 창조적 에너지와 활력을 채우고 있는 곳이 있다면 창조적 에너지와 활력을 채우고 있는 곳으로 창조적 에너지와 털어로 청정바다의 수산물과 비옥한 토양의 친환경 농산물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다양한 먹거리 그적하고 안락한 숙박시설부터 추억에 젖어보는 고택체험까지 역사와 전통의 가치가 새롭게 증명받는 도시 경주입니다 나를 미소짓게 하는 바람이 그대의 창가에도 불어온다면 살며시 맞춰줘요 내일 춤 다시 내게 돌아올테니 혹시 알고 있나요 지금 내 하루는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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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